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예요. 저는 러브예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저는 페이스예요. 오늘 저희가 저희 집에서 됐죠? 음.. 바로 액체 개물을 만들거예요. 네, 액체 개물을 만들거예요. 팀을 짜서 만들거예요. 우리 둘이 팀이 됐고요. 여기랑 조이랑 팀이 됐어요. 우리가 두 개 동시에 찍을 수는 없으니까 번갈아 하면서 찍기로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잠깐 멈춰서 이쪽에다 건네줄 거예요. 그럼 이쪽에 찍고 몇 단계 좀 한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넘겨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팀이 먼저 찍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찍으러 가겠습니다. 고고! 가세요! 고고! 예! 제가 갈 수 있게요. 네, 문 닫고 가주세요. 렛츠 고! 프리먼트! 자, 여러분. 우리 차지한 자지는요? 있잖아요. 이거 베이킹 파우더의 양이나 그런 건 다 비밀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만드는 거 저는 시도를 몇 번 해봤지만 저는 맨날 실태했어요. 하고 여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다 초보자예요. 네, 그래서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만들어볼 건데요. 현장씨 빨리 나가주세요. 현장씨 빨리 나가주세요. 현장씨 빨리 나가주세요. 아, 조이 빨리 나가주세요. 아, 제가 클릭 가져가야 돼서 미안하거든요. 근데 좀 미안하다. 클릭 섞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네, 빠이빠이! 이제 저희 우리가 어떤 액션을 만들었어요. 자, 저희가 액션! 자, 준비 시작! 이번엔 우리가 이긴다! 출발! 파울! 네, 이번엔 저희가 이길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요, 참고로 이길거는요, 저희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죠? 네, 저요, 우리가 참고로 윌리아루와 딱풋 액체관물을 보고 만들 거예요. 저기도 똑같은 영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어, 뭐지? 뭔가 스파이로드 스파이로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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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요. 오세요. 그래서요, 저희 그래서요, 저희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하고 있잖아요. 어, 뭐지? 물이랑이나 그런 거는 다 우리가 어, 네이버에서나 그런 걸 찾아봐야 돼요. 우리는 제가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고고! 시작합니다! 자, 먼저 뜨거운 물을 저희가 준비해놨고요. 자, 이 뜨거운 물에 여기 예쁘게 뭉쳐져 있는 이 트림을 얘기하는 거 넣어볼게요. 그렇죠? 응. 제가 섞어줘요. 네. 이제 섞어질 거예요. 어? 아, 안 섞였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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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시만요. 아, 있잖아요. 제가 뭐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 그렇게 저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를. 봐봐요. 제가 뭐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줘봐요. 저 알아요. 어, 왔다, 왔다. 이제 됐어요? 네. 우리 빨리 만들어요! 어! 벌써 녹이는 거 시작했어요, 저기는. 여기 빨리빨리 해야 돼. 저기, 저도 빨리 할 수 있네요. 야, 빨대 하나만 더 가져올게요. 나도 안 찍을게요. 헉! 개미가 있어요. 헉! 깨미가 있어요. 헉. 어허헝. 딱풀 넣는건 제가 할라고요 또! 그게 제일 재밌는거 같은데 뭐 지금까지 제가 섞었으니 안보해드리죠 딱풀 한 이정도? 요정도 되어서 그렇죠 여러분 자 이제 이거를 이쑤시개로 잘라버릴거에요 이쑤시개 이쑤시개 잠깐 올 때 빨리 잘라 자 여러분 전 이렇게 모두 섞고 있습니다 이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지금 색깔이 어떤지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색깔 어때요? 꽤 괜찮죠? 여러분들 빨리 네 그냥 이쑤시개가 없다면 연필 아무거나 쓰라네요 아 네 그럼요 우리 제일 필요없어 보이는 연필 네 이걸로 합시다 네 자 왜냐면 우리게 아니라서 이게 어 근데 물이 안하네 이만큼만 한 다음에 대단하게 손으로 역시 손으로 하는게 잘 맛있어 알겠죠? 네 이 안에 물이 너무 많은데요 물 좀 버리고 와주세요 물 좀 버리고 와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잠깐 화장실에 물 버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좋은 벌이 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 벌이었어요 네 네 저기는 너무 완벽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 왜 저기는 아니 저기는 아니 저기는 집주인이 있어가지고요 막 자기들 좋은거 다 찾아가지고 아니에요 장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친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휴 왜 이렇게 안큼떨 하고 저희는 엄청 공평한 친구예요 맞아요 우리에게 조금 더 관심을 지는 것 같아요 저 근데 숟가락 한 번 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적고 계세요 나 지금 제가 적고 있는데 문제가 딱볼이 안 녹아요 네 아 좋은 생각을 얻었어요 딱볼이 스매쉬하고 있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우리 물을 좀 많이 버리고서요 그 이거를 여기 밑부분을 잘라서 죄송한데 어 문을 닫아주셔요 네 저도 스매쉬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저는 클라이 스매쉬할게요 아휴 드럽네 아 드럽네 아휴 제작진 손이들 네 혹시 나 손이 너무 소중해 네 아니에요 그냥 클라이 다 꺼내지 아니 다 안 꺼내지 꺼내줄까요? 아 아주 쉬운데 왜 안 꺼내주죠? 아니요 꺼내졌는데 다 안 꺼내줘요 빨리 봐 우리 빨대 빨래요? 빨대 좀 빼요 전 지금 손이 저도 지금 손이랑 손이랑 손이 장난이 아니었음 아 좋은 손이 이게 없는데 슈즈 좀 빌려요 어 여기 슈즈 있어 애들이 버리고 간 슈즈 드럼 슈즈라도 써야죠 뭐 비아라는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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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켜면 클라이를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빡빡 올려봐요 이제 카메라 주시면 안될까요? 저희 지금 알쓰면 가죠 가세요 네 자 하고 오세요 뭐? 네 우리가 거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물어 닫고 가볼게요 차 차 차 차 예예예예 짜잔 우리가 만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뭐 만들어? 네 이렇게 앱게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적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빨리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풀까지 다 넣은 상태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왕풀이 아직 살짝 하나 정도 남아있는데 아직 물을 더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풀에 비해 물이 너무 많으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지금 베이킹소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내 생각에는 한 조금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숟가락이 살짝 이 정도 있었을까? 수.. 아니 두 꼬집? 두 꼬집 두 꼬집 아니 그럼 난 두고 아니 안 두고 아니 안 두고 여기 찾았다 이렇게 으깨고 있어 다 녹았어? 거의야 왜 내가 존댓말 쓰지 너한테? 다 녹았어 아직 아직? 아직? 풀을 원래 으깨고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급하게 하느라고 숟가락 없나? 풀을 다 으깨지 못한 상태 나 너무 숟가락으로 나 나 플라우스 숟가락이나 뭐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아무 숟가락이나 가져다 아니 안 돼 안 돼 엄마가 싫어해 우리 집에 나무 숟가락이나 자 이제 제가 썼겠습니다 역도 좀 가주세요 지금 상당히 벌쭉해 아니에요 제가 아주 큰 왕건이었단 말이에요 느끼는 중 여기 있다 으깨가 있어 우와 내가 원 지금 안 보이지만 지금 안 보이지만 물 안에 물 안에 물 안에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 안에 우리가 지금 노란색 클레이를 사용해서 물이 노래예요 맞아요 우리는 노란 걸 좋아합니다 조금 있으면 베이킹수가 될 거예요 붙었는데? 아니 내가 뗐어 내가 뗐어 뭐 해 몰라 헉 저걸이 바람이 다 물었다네 빨리 빨리 닦아 닦아 아 사랑은 셨다 우리는 만나 지우지 못할 수업이 됐다 내꺼야 불만한 날 못하나 괜찮은 결말 그거는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 결말은 런거 시나리오 이제는 전혀 안이 꺼지고 마사지 어? 조용히 막 내리죠 오 들어간다 오 이거야 이거야 살짝 넣었을 때보다 좀 그렇죠? 우리는 저쪽 팀보다 달리 이거를 사용하시다 빠밤 그래서 우리 손은 지금 깨끗해요 깨끗깨끗 벌써 오면 어떡해 우리 지금 네 어떻게 하면 좀 봐도 돼요? 네 보세요 우리 너무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넣고 딱 풀어 넣은 다음에 완전히 녹은 후에 베이킹소다를 넣으셔야 돼요 알았죠?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자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안 돼가지고 숟가락으로 아니 좀 그것도 저거 빨대로 그래가지고 우리 손을 이렇게 찢어서 아니 지금 빨리 가서 손 씻고 오셔야지 지금 뭐한 거야? 나 좀 숟가락으로 네?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요 알겠는데 손만 닦고 오세요 지금 여기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아아아악 죄송합니다 여기 대집이야 쯧쯧 정말 우리가 이길 것 같네요 안찾고 우리가 액괴만들에게 대결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더 잘 맞는지 하는데 지금 승인으로 가시면 우리가 이길 것 같네요 워호 저 사실 액괴만들에게 처음이에요 미투 근데 뭐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저 사실 말이 많아요 애들이 자꾸 내가 말하는 도중에 잘라버리니까 입으로 말 못한거지 어 지금 이제 그렇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한 한 2분만 더 한번 오 이거 다 야 너희들 잘하네 응 지금 풀 넣고 썩고 있어 이거 풀 넣은 다음에 완전히 녹은 후에 베이킹 쏘라 넣으면 돼 어? 아악! 미안해 나 물 있는 줄 몰랐어 야 펑펑펑 펑 아 저요진 안 돼 야 휴질 가져서 닦아 저요진 절대 안 돼 야 다하니 태블릿 야하니 태블릿은 무사해 야 제발 빨리 가져와줘 네 지금 지금 페이스가 물 있는지도 모르고 쏟아버라서 잠시 멈출게요 네 네 지금 우리가 다 섞어서 됐습니다 야 우린 나 이거 다 쪼긴거 같은데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탈 수 있어 자 아까 전에 내가 진짜 큰 거에 부슥 들어갔거든요 부슥 어 있어 있어 네 아우 그래도 이거 뭐야 붙어있었어 허 뭔가 불룩불룩했는데 야 근데 우리 풀만 쪼개는데 하루 종일 들리겠다 아 지금 몇시죠? 네 아 지금 어 3시 20분이에요 네 이번 영상이 아주 긴 거 같네요 자 우리 메모리를 전환하기 위해서 풀 쪼개는 거 잠시 멈춰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먼저 시작할게요 우리의 노래 시간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훈어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저기가 옆에서 주워해야 돼요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은 내리죠 시작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은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에 더 이상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그러고 사상자가 떠나니까 예에에에에 나 사랑해 나 사랑받고 나 사랑했고 나 사랑했고 나 사랑받고 나 사랑받고 나 사랑받고 멋져졌죠 예에에에에에에 나 사랑 아 우리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아니하는데 이제는 다른 팀으로 넘감이다 용 갑시다 용 우리 너무 잘했다 우리 1초 내일 만들까? 우리는 족발, 닭발 업데이트 족발, 닭발 족발 저희는 족발, 닭발 팀입니다 우린 졸업 졸업 우린 졸업 팀입니다 졸업 졸업 자 갑시다 이걸로 충분해 네 있잖아요 저희가 베이킹바다로 들어갔는데요 네 하고 있잖아요 앉아주진 않았어 근데 슬라임은 여기 안에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베이킹파우더를 한 번 넣어줄게요 한 번 한 번 한 번 아 맞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했어 실패했어 이거 실패했어 아니 이거 건더기 빼고 이렇게 건더기다가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모습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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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따가 보여줄 우리 그게 더 좋아요 알아요 저희가 더 못 버렸네요 근데 그래도 그러면 우리는 딱풀을 조금만 더 넣으면 네 딱풀을 좀 더 넣거나 아니면은 소다를 좀 아니면은 소다를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저는 우선 딱풀을 좀 더 넣어서 난 소다를 좀 더 넣어야 돼 일단 저는 그러면 딱풀 이렇게 이제 쓰시게 된다고요 안 보이죠 여러분 여전거요 제발 이번엔 성공하게 너무 많을 텐데 지금 그냥 액체인데요 아 풀이 지금 많이 나세요 허헿 왜요 컷을 Organize 헐 아 지금 그래서 끼친 도운씨가 왔어요. 여러분 저희가 엄청 웃긴 해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팀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요. 도운씨는 우리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리할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 물풀 사냥 진짜 쉽게 살 수 있거든요. 그걸로 만드시면 엄청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물풀이 없어서 딱 풀로 만들어보셨어요. 필요 없는 숟가락이 없어요. 이거를 계속 섞어주면 될 거예요. 빨리 따라! 빨리 따라! 저게 너무 당겨져요. 이거 너무 조그만 거 아니에요? 딱! 그냥 이걸 통째로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아까 그려봤는데요. 그걸 섬으로 저희가 찍는 줄 알았답니다. 우리 손으로 질퍼 질퍼! 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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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요? 이거 액체예요! 잠시만요. 저 보고 오겠으면 좋겠어요. 뭐 하죠? 그냥 보고 이제 액체에 여러분 지금 액체에요 그냥 액체에요. 완전 액체에요. 저기 한 번!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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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저는 소다를 좀 드릴게요. 전 액백도 계속 닦고 상당히 할게요. 소다 딱 한 번만 넣고. 아! 좀 돼! 아! 좀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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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킹 투자 흘리지 마요 지금 부족한데 잠깐만요 리아로가 돈을 살고 볼게요 아니 뭐 이렇게 액체가 안 만들어져 전 좀 연구하고 있겠습니다요 전 딱 프로점로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수가 너무 흥분을 했어요 우리가 대결하는 건 아니고 그런가 봐요 아 건대기를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요 건대기를 쓰잖아요 건대기를 안 쓴다니깐요 건대기를 사용해요 볼까요? 건대기를 사용하는 것은 사봐요 건대기잖아요 아니에요 무리에요 이거 아직 이게 건대기에요 아 그러네 어 우리 좀 탱글탱글해진 것 같아요 만져보세요 제가 완전 좀 탱글탱글해요 조금 탱글탱글하죠 여러분 지금 섞어 있는데요 많이 섞으면요 이제 덥고가 되는거 뭔가요 우리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오면 저 딱풀을 갖고 올게요 나중에 한국에 갔다오는 딱풀 아니 딱풀 갖고 오지 마시고 물풀 갖고 오세요 몇번입니다요 물풀 한 백개? 아니에요 백개는 한 벅스 한 벅스 베이킹스가 조금만 더 이제 베이킹스 하실게요 네 이러면 추운 겁니다 우리 좀 남겨주실 수 있어요 있잖아요 나머지는 없어요 이거 주세요 나머지는 아 그러니깐 이렇게 물렁거리거든요 우리 이거를 가위로 잘라봐요 아 잠깐만 여기도 여기는 가위로 건더기가 좀 잘라보니까 건더기를 모으자 건더기를 모으자 건더기를 모으자 같이 건더기를 모아요 건더기를 모으자 건더기를 모으자 여러분 이거 살짝 살짝 탱글탱글 해주는 것 같아요 살짝 도은씨가 지금 기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딩가딩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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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음이 안 맞네요 안 맞네요 이러면 괜찮아요 색깔이 예쁘게 천천히 어차피 우리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요 핑크 오렌지 민트 색깔 잘못 나왔습니다 제가 민트 색깔을 좋아해서요 우리 둘이 좋아하는 색깔이 비슷할걸요? 저는 이 색깔 좋아해요. 이 색깔, 맞아요. 하고 민트색. 맞아요, 저도. 하고 하늘색은 좀 좋아요. 맞아요, 저도 하늘색 좋아해요. 저는 노란색도 좋아합니다. 맞아요, 저는 레몬예로, 아니 레몬예로. 레몬예로, 레몬예로를 좀 좋아해요. 이 차는 어딨어요? 와, 딩가딩가. 아주 나이스였어요. 저희를 뭔가 행복하게, 뭔가가 딩가린거. 딩가린거, 딩가린거. 딩가린거, 딩가린거. 어, 이상하게 돼요. 딩가린거, 딩가린거. 딩, 딩, 딩. 전 이거를 좀 하면서, 엑체견물 만들어볼게요. 엑체견물은 어떻게 만나요? 죄송합니다, 못 만들고 있죠. 저, 저은 씨? 네. 아, 좋은 게 있네. 누나. 응? 누나. 이건 어때? 봐봐. 내 거를 가져가서. 누나, 내 거를 만났다는 형.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액체, 자기 액체견물이 있는 거야. 이거 진짜 좋대. 하얀색. 선은 못진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카메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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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살짝 소다를 넣긴 넣었지만, 지금 우리 잠깐 물커불커리. 누나, 아이들 다는 친구 다야 나오 있어. 누나, 우리 지금 물커불커리 진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액체견물은 안 돼요. 안 돼요. 액체견물이 액체가 된 그런 느낌? 야 근데 우리 소다 좀 더 넣어야 됐어 야 조금만 더 가져와 빨리빨리 얘들 잡고 이게 아니라 걔네도 다 넣었을 것 같은데 야 그럼 소다 저기서 가져와 주방에서 야 탈차 철 수 있지? 어디다 털을까요? 여길 안에 털어 여기? 아 여기 안에 그냥 털어 어 저 정도 됐어 야 저 정도 다 됐어 이제 넣어봅시다 무리를 1주일 비율로 돼야 성공 확률이 높대 야 이거 좀 위에 있는 거 쓰자 나중에 조금 더 털어놔야 돼 조금 더 털어놔야 돼 어 내가 뭐하는 거 아저씨 이거 뭐해 조금은 더 할 거야 마지막? 어 마지막 우리는 1대1 비율이어야 돼서 우리 좀 많이 넣어야 될 거야 밑에 아직도 풀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 됐나요? 아니 조금 더 넣자 무리를 1대1 비율 어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걔네한테 말하고 올까요? 너희들 사용하고 싶으면 더 사용하라고? 응 그렇게 그냥 말하고 와 어차피 얘네들을 써 아 나 개인 방송하는 거 같아 아 맞다 하나 공개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개인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거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이거 예고예요 할 수도 안 할 수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똑같은 느낌이야 형 조금만 더 가져올까요? 왜냐면 우리가 물에 비해 이만큼 넣은 거 같거든요 소다를 응 그러니까 지금 더 넣어야 돼 이거 더 넣어야 돼 이거 더 넣어야 돼 내 털을 넣어야 돼 내 털을 넣어야 돼 그냥 계속 탈탈 할 수 있지만 그냥 다 넣어 너가 좀 비율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 그냥 끝나네 비율을 다 맞추려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있어야 될걸요 야 됐어 이제 우리 집 베이킹 쏟아 지금 다 쓸 판이야 이거 하잖아 베이킹 쏟아라 넣어놓으면 살짝 좀 농개지면 그런 느낌 추고도 하네 비율과 주변 Tempe 야 풀 cos, 야 이거 베이킹 그래 조금만 더 넣자 창고짚어 아우 우리 난 이거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펭치가 두 개Set 接 푼 제가 그동안 섞을게요 계속 섞어 있으세요? 무슨 변화 일어나면은 호호호호 이래요 호호호호 연습하고 있어 아이고 조금 당하겠네 야 예수아 우리 물 좀 더 빼자 물이요? 물 좀 더 빼고 싶어 아 야 좀 이상해 근데 물을 빼면은 너무 적어질 것 같아서 만질 수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냥 물을 빼 얼만큼요? 야 너가 원하는 만큼 지금 우리가 됐나? 음 느낌은 나아 그런데 이 정도만 뺄까요? 그 정도는? 이건 같은 거 같은데 잠깐잠깐만 숟가락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넣어 숟가락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바로 넣어 스톱하세요 야 그러면 나 그냥 여기다 한 번 만들어 볼게 풀 없이 하는 일단 그냥 나 한 번 풀 넣어가지고 한 번 해볼게 해보세요 나 여기다 그냥 한 번 해볼게 뭐 덜은 여기가 없지만 난 이 정도만 탈게요 이 정도만 풀 넣고 아! 저도 풀 조금만 더 주세요 아니요 아니 이미 베개수라 넣어서 안 될 것 같아 안 된다는 건 없잖아 한 번 해보자 망해도 난 모른다 망해도 난 몰라 지금 풀 없어 좀 밖에 없어 이거 당해 내 요리로 나 요거를 그냥 섞을게 네 그리고 요거 합치합시다 아 근데 손으로 뭉개는 게 더 빨리 된다 손이 그냥 뭉개 뭐 뒤에 구워야 돼 야 근데 내게 더 빨리 만들어지면은 이거 아예 저거 탓이야 이거 물 많은 거 탓이야 맞아 근데 쟤네 지금 물 너무 많이 사 진짜? 끈적끈적해 풀때문에 풀이 베이킹 쏟아부터 역할을 더 많이 해주네 그러니까 베이킹 쏟아는 그냥 뭉개 뭉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맞지? 저는 지금 풀이 계속 뭉개겠습니다 야 이거 우리 지금 사실 3분째 찍고 있어 우리 좀 멈출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액개를 우리가 가져왔어요 네 지금은 아주 살짝 정득 정득하 티 않죠 아직도 오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나아졌네요 그렇죠 우리 근데 저 딱풀 좀 넣어도 될까요? 딱풀 계속 넣으면 안 좋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딱풀이 필요해요 나중에 딱풀 건더기는 건더기 해주세요 네 건더기는 일단 건더기 자 이제 제가 앉아도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일어서죠 이거 하고 해줘 네 저 저거 알죠 지사 자 이제 베이킹 파우더 남은 것들에 좀 넣으세요 짠짠짠 자 갔습니다 헉! 많이 좋아졌네요 여기는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 연구 어떻게 액체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아 오 이렇게 하면 돼요 음 네 근데 이게 우리 팀이 망했다네 여러분 그래서 저희에게 희망을 풀어주시죠 아고 아 이렇게 하는 거라 진짜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 여기 헉 너무 예쁘다 여기 머리도 너무 안 쓰고 싶다 이제 빨리 풀이나 넣으세요 진짜 너무 잘 만든다 아 근데 살짝 여기에서 이상해진다 이거 색깔 섞는다 많이 했어 색깔 섞는다 많이 했어 색깔이 너무 예쁘게 했는데 근데 짱짱짱은 아니죠 아니죠 예쁜 예쁜 액괴들이 많았는데 다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됐어요 일단 만든 것을 이렇게 다 섞어놨거든요 첫 섞어 보기를 해서 섞어 보기 밑에 다 아니 풀 넣으시라니까요 아니 넣었어요 담근잖아요 그래요? 좀 더 넣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액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혹시 몇이? 아 저 알아요 아 진짜 이번엔 좀 잘만낼 것 같아 커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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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완성하면 커피빵 이거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한번에 들어갈게요 사실은 또 다른 게 지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좋음 너무 맛있다 elections 너무 좋아요 주인공 아 딱 여기는 딱 풀면서 틀어볼 느낌이 나는데 이 베이킹에서 달콤한 거 보자 할까요? 제가 잘 섞고 있을게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네 딱불은 제가 어느정도 남았는지 한번 체크해봐요 이것도 다 너무나 시험이 안되었죠? 네? 다른사람이 안되 여러분 혹시 아니 아직 이정도 남았어요 좀 조만간 бегihen 조금 기적이 있어요 зов 봐요 조금 있어도 된대요 여러분 조금 기적이 있어요 조금 베이킹 사자 제가 넣어볼래요 네 저 아까부터 계속 안 넣었어요 저기 있는 휴지 안 넣어주실 수 있어요? 없네요 휴지가 그냥 나가서 여기다가 넣어서 네 이 정도의 베이킹 소자를 넣겠습니다 많이 넣었어요? 너무 많이는 안 넣었으니까 걱정 많아요 우와 진짜 예쁘다 예쁘게 만들어졌네요 이건 진짜로 예뻐요 여러분 나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우리 이거 닦고 그냥 다 넣어요 이게 여기다가 넣어서 제가 스매시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야 조금씩 넣으면 조금씩 넣어서 우산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여기다가 우선 넣어서 제가 스매시를 아니 거긴 저희가 완성 때 여기다 넣는 거잖아요 응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하세요 저기요? 아니면요 저기 하나 더 안 쓰니까 그걸로 쓰세요 음 이것도 되게 이 사람도 되게 예쁘게 만들고 와 너무 예쁘게 만들었으면 저기요 이렇게 네 딱 푸짐 그리고 진짜 들어왔어요 헉 왜 떨어졌어 편하게 가져오세요 아니요 왜 그렇게 글라식 풀에 한 번 가져올 수 있잖아요 지금 베이킹 파우더가 더 필요한 것인가? 여기다 그냥 섞어 같이 뿌리라 베이킹 수저랑 뿌리랑 같이 섞자 그래서 너기로 하겠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됐다 여기 이제 한순씨 잘한 노래 불러요 우리 티티 해볼래요? 저스트 라이킹 저스트 라이킹 저스트 라이킹 어 장관님 우리 진짜 저스트 라이킹 족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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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발 티티 족발 티티 네 내 맘 몰 왜 닭 닭마음 모르고 나의 우리 액체괴물은 왜 안 돼 왜 안 돼 어때요? 액체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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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뭔가 만져봤어요 이거 좀 된 거 같아요 물 저거 만져봤어요 근데 진짜로 베이징 사절차는 더 낫시다 베이징 사절차는 더 낫시다 입자에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아직 이런 거 안 하죠 많이 입자는 까끌썩 끄세요 이제 여성도도 얻을 테니까 섞어주세요 여성도도 넣고 섞어주세요 여성도도 넣고 섞어주세요 됐다 여성도 넣고 섞어주세요 딱풀어 섞어주세요 제가 하나만 보여줄게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네 앞뒤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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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로만 만드는 거 다른 거 한번 찾아보세요 리아로에서 엄청 다양하게 만들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딱풀어는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아 근데 이게 로딩이다 하하 로딩이요 여러분 아직은 로딩이 아닙니다 이제는 젖어서 젖어서 젖어놓고 됐나요 안돼요 저 계속 딱풀섰고 딱풀 넣고 됐거든요 얼굴이에요 여기에서 아주 여유롭게 이러고 있고 난 혼자서 딱풀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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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고 했는데 여러분 젖으래요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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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동안 연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페이스랑 연구하세요 아니 잠깐만 이거 안돼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럼 뭐 제가 어머 그거 그거가 됐거든요 제가 제가 대표로 해놨어요 대..대표요? 가위바위보해서 그냥 말하는걸로 아 뭔 소리야 가위바위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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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는걸로 가위바위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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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뭐 자꾸 아니라고 하네요 아까 가위바위보해서 어 다시 딱풀이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찍으려고 하나는 그 그것때문에 그냥 그때만 대표라고 한거구요 아휴 그냥 대표라고 쳐주지 너무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대표가 아니라고 치고 치포가 아니고 원래 저기 팀도 대표없어요 됐어요. 죄송한데. 근데 여기 너무 올려요. 시청자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 너무 생각도 안 둬서요. 그러니깐 이제 이렇게 한 번 해봤어요. 자, 이제 제가 섞어도 돼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여기는 푸를 조금씩 넣어줄게요. 지금, 그레이스는요. 그, 노은씨를 보려고 했더라. 아무튼 블루로 한다고 했는데 그냥 미안해서요. 안 불렀어요. 십자가 십자가 장난이 없나요? 내가 잖을게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여러분들 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Hey, can I see you? 왜? 처음에 해야 된다. 근데요, 저희 지금 액체이 벌써 안 되고 있어요. 거기는요. 내가 한 번 느낌을 봐도 될까? 네. 우리랑 아예 똑같네. 우리 미지그러들. 근데 거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아마도 한 70%는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봅시다. 얼마나 잘해요? 전 그동안 섞고 있을게요. 얼마나 잘할게요. 네. 전 지금 딱풀에서 여전히 섞고 있습니다. 네. 전 지금 딱풀에서 여전히 섞고 있습니다. 사실 저기가 살짝 더 안 됐어요. 사실 저기가 더 안 됐어요. 제가 살짝 해봤는데 사실 저기가 더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기 제가 보기엔 저는 이걸 리할로아에서 체질 액체 개모로 만든 개모로에요? 아니에요. 그거 성공한 액체 개모로는 통합니다. 안 된다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성공하겠죠? 이하루와 영상 보고 여러분 지금 저희는 10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편은 지금 10% 됐다가는 저희는 지금 0%입니다 뭔가요? 그래도 우리도 살짝 됐을까 5% 정도 올라가요 그래요? 네 50%예요 저 팀에 두 배나 낮은 저희 응원의 뜻이 없어서 여러분 저희도 열심히 했어요 딱풀이 이렇게 하나하나 육수시개로 수락하는 거 이렇게 저희가 정상을 드린다는 건데 뭐 몰라 액체기용 만드신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 그냥 우리가 못하는 그래요? 우리가 못하는 건데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사람도 있대요 그 사람은 완전 대박이었다 아니 근데 제 친구들 다 쉽대요 액체기용 만드기 근데 우리만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물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저도 물풀 해봤는데 물풀이 낭비었어요 아이클레이 완전 잘 만들었어요 저희가 물풀이랑 아이클레이 있어서 만들면은 좀 어떨까요? 뭔가 좀 더 잘 만들어질 것 같잖아요 이렇게 딱풀을 하나하나 깨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냥 이거 딱풀이랑 잠시만요 제가 목풀을 써서 그냥 허락을 받고 올게요 아니 목풀이 없어요 있어요 죄송한데 이게 머리풀은 한 번도 저희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다 잘게 잘게 부시며 지금 하고있답니다 이렇게 안 되나요? 그래요? 그냥 갇히기라는 듯 하면서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우리가 연기를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저기요? 여기에 물을 좀 넣어서. 어, 아니. 아니, 잠깐만. 여기 넣는데. 아니, 솔직히 다 넣었어요, 여기에. 풀 넣은 거. 자, 여기. 아니, 아까 제 덩어리. 그러니까, 제발. 줘야죠, 제발. 그런가요? 언니, 여기서 넣을 줄 알았는데. 물풀 또 덩어리 발견하시면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소다 다 쓴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남아있어요. 아니, 지금 계속 뭐하세요? 소다를 더 많이 넣을수록 물풀이 더 많아야 해요. 아니, 그게 왜 넣냐면 소다가 이게. 네. 그 탱글탱글한 그런 거를 찍었는데. 제가 사실 다른 한국 친구랑 했을 때. 그 친구랑 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제 앞에서 만들었을 때 진짜 절대 실패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뒷부분에 진짜 실패가. 아, 저 친구랑 만들어봤는데. 본 것 같긴 한데. 친구? 저는 아예 안 했었어요. 그때 실패 안 했는데. 저는 거의 안 했거든요. 이런, 뭔가 처리가 좋았다. 아이고. 아야, 오늘 들어가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풀까지 있네요. 아, 그럼요. 지금 살짝, 살짝, 살짝. 한 번 들어갈게요. 저 국물도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좋았어요. 정말 어렸을 때 짜장면 같은 거 같은데.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저는요. 엄마가요. 저는 짬뽕도 들어간 거 있어요. 엄마가 그 컵 하는데. 국물을 먹이는 게 탁 한 번 튀었나 봐요. 저는 사실. 이제. 자, 이제 웃는. 목숨을 건 마지막 단계. 뭐 목숨을 건가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첫 번째 마지막 클럽. 첫 번째 이제 마지막 슬라이비니까. 왜? 이게 우리가 지금 완성 단계인데. 이거 망할 수도 있어, 우리. 어떻게 근데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고요? 아, 그건 비밀이에요. 야, 얘들아. 우리 이거 인터넷 안 터져서 연구를. 아니야, 너희들 책상품 물티슈로 닦아야 하지 않았지? 근데 이거 와이파이 안 돼요. 와이파이 안 터져가지고 지금. 왜. 이거 왜 안. 야, 에스아가 너의 와이파이 비밀번호 씬이야, 씬? 씬. 그게 이름이야. 비밀번호. 야, 이거. 밖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됐다. 살짝만 하나 들어봐야지. I love you, take care. You just want my heart, baby. You just want your love. Yeah, 얘들아. 근데 너희들은 성공했냐? 어, 마지막 완성 단계 있으니까. 야, 근데 이거 멈춰서 안 될 것 같아. 대단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해, 그러게?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으로 우리 보내야 되고요? 야, 근데 너희들은 진짜 되고 있어, 대기는? 모르겠어요. 완성 관계가 뭐지? 강기만 완성, 기능 전계야. 여러분, 이 노래 원해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난 이 노래 원해요. 너 취임자 들어봤어? 좀 보면 될 것 같아. 응, 좀 더. 여기는 완전 여유 만만한데요. 지금 쟤네들이 저희 만만하다고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취임자 들어봐. 봐봐, 노래까지 막 들으면서. 스파이 하러 갈게요. 야, 이거. 여러분들, 근데 제가 스파이 한번 해볼게, 네? 이따요, 이따가 교체하기에요. 네. 잘 기억해요. 선거울 때까지. 공부는 한번 해볼게. 너무 잘 기억을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어땠게 다 짓기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하다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다 갔는데, 바로 옆에 현자에게 이러고, 아, 예슬아. 이러고, 아니 아, 러브야. 이러고, 제가, 아아! 참만 조심해! 으악! 으악! 제가 갖다 이끄게 썰어 타고싶어 아타고싶어 우린 하소! 이따! 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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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이렇게 봐봐요 핸드폰을 딱! 지금 쟤네들 왕여유라고 해야되나? 너무 여유롭네요 저는 지금 약도를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지금 깨고 있는데 쟤네들 어떻게 빨리 빨리 깨지?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거 세팅 준비가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카메라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기실거 영원히 주실거죠 잠깐만요 이제 여기 한번 서달라고 볼게요 자 이 정도만 넣고 자 이 정도만 넣고 이제 한 번에 지켰는데 어 근데 시켜보기 안하셔가지고 그냥 엄청 여유 만만하게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 생각에는요 그냥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자 걔네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고 똑같은데 근데 거기 엄청 시원해요 우리 하고 제가 만들어봤는데 사실 막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 조금 됐어요? 우리 거보다 좀 더 잘 되고 우리 거보다 좀 더 잘 되고 뭔가 느낌이 좋았어요 느낌이 좋다는 말은 어..뭔가 이기 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지금 전 녹음을 아직도 썩고 있어요 저는 지금 냉장고에 넣었어요 여러분은 근데 저보고 따라서 원래 못하자? 아 정말 냉장고에 넣으면 탱탱해지는데? 그러니깐요 원래 냉장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주 잘 알아보고 해결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빨리 주세요 아니 풀 있는 곳이었다고요 그러니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퀴즈로 가져왔습니다 지금만 가져왔는데 아 이거 제가 추워 보게요 아 아 아 아 지금 제가 당신이 나오지 못하는 제가 최고일 겁니다 아 아 맞아요 이렇게 됐어요 아 이렇게 된 거 빨리 빨리 좀 하세요 아 여기요 아 그럼 우선 제가 나머지 우선 이렇게 떠보고요 우선 제가 향 향 향 향 향 아 난 그 께 됐어요. 하나, 셋! 뭔가 처음에 안 된다는 느낌인데 뭐가 있지? 제가 잘 맞을래? 아, 저기 풀이 다 필요한 거 저희 지금 데이킹소담 충분히 넣은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푼 넘게 넣은 거 같아야 하니까 정객이 필요한 거 같아요 사실은 다 써요? 네? 다 써요? 그래야 돼요. 지금 저게 다 써서 된다니까 저게는 다 썼습니다 저 진짜 뭔가 성공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족발, 닭발 해봅시다. 우리는 족발 봐봐요. 족발 닭발 그 다음에 우리 팀월도 이렇게 크로스할래요? 네 근데 저도 맨날 닭발 하긴 싫은데 그럼 족발 하실래요? 변거락하면서 하지요 오케이, 그럼 제가 족발 먼저 할게요 족발! 알았어, 닭발 할게요. 시작! 족발! 족발! 크로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 크로스! 어, 맞으세요? 우리가? 뭔가 액체괴물이 만드는 순간을 기대하니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뭔가 기대가 되시지 않나요? 아까 전에 저 사실 그네들이 간식권을 먹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뭔가 냉장고 그런 소리가 들려서 뭔가 냉장고 그런 소리가 들려서 어, 벌써 한 시간째예요 여러분들 너무 늦다고 저희를 저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꼭 어디를 가야 된다면요 멈추시고 갔다 와서 좀 더 보거나 다음날 또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꼭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순자를 가릴 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댓글에서도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아, 우리는 백발닷발팀이고요 저게를 어, 뭐 졸업식이었나 다음 L 뭐 어떻게 L A A A A A L 이제 이제 여기에 좀 넣어주세요 정의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완성되어가고 있어요 1 3단계 우리 그거 이 떡볶이까지만 다 쓰고 우리 그거에 냉장고에 거에요. 우리 곱지않게 시간 잘 맞춰야 돼요. 맞아요. 제가요. 3분 정도 하는데, 아니 5분 딱 좋지 않아요. 5분 15분 더 좋은데. 15분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우선 5분 하고 나왔다가 또 5분 하고 나왔다가 5분 하고 나왔다가 판매하면 살짝 뭉그는 거 어때요? 조금씩요? 아주 좋은..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액체관물 거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딱히 다 쓰긴 미안해요. 이거 새 거 같다니까. 네 맞긴 한데 지금 다 쓰고 나서 그런 처리를 하시면 제가 더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와 진짜 저희 이렇게 완성될지 몰랐어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더 못했었거든요. 지금도 좀 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좀 되고 있어요 저희. 살짝. 물론 아직 액체지만. 액체입니다. 그런 다음에 물이랑 이거를 이렇게 살짝 섞어가지고. 이것도 베이킹 소설을 이렇게 해서 주물럭 주물럭 반죽해요. 좋아요. 아이 좀 그만 좀 넣으시고요. 아니 이거 넣을수록 더 탱글탱글해져요. 아이 근데 이제 그만 넣으세요. 알았어요. 아니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괜히 또 잘 안되면 미안하잖아요. 괜히 또 잘 안되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색깔이 조금 끓집니다. 이제 흰색을 붙여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쪄고 이제 새우는 여기다. 이 곳이 더 많이 넣어서 요즘에, 네. 나는 이곳을 잘해주고, 아, 네. 갑작스럽게 모르고 우리가 아니, 이때까지 안 맞추겠었는데? 네, 여러분, 네. 짠. 새로운, 새로운. 잠시만요. 네? 만져보세요. 엄청 잘 됐어요. 아니, 왜 그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봐요. 아이고, 예슬씨 여기 휴지 있어요. 예슬씨가 아닌데, 예슬씨 친구분이세요? 아, 예슬씨라는 분이 제 친척이거든요. 네, 이제 좀 봐주세요. 아, 저희 지금 바쁘거든요. 심심해요, 심심. 아, 뭐해요? 아, 액체괴물은 확인 안하세요? 이미 확인했어요. 정말 심심하겠네요. 왜 안 돼요? 아휴. 그러면은 현장이랑 뭐해요? 현장이랑 또 누굽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친구분인가요? 네, 이번엔 제 친이 거예요. 이게 뭔가 더 잘 된 것 같은데? 뭐가요? 이게 더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뭐가요? 저거보다. 이거 혹시 고장 났나요? 잘했다. 이렇게 너무 고장 났나요? 여러분. 아니요. 이거 고장 났나요? 아니요. 지금 저희 바쁜 거 안 보이시나요? 이거 어떻게 켜요,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근데... 혹시 의스파이어도 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켜요? 그럼 좀 나가주세요. 아니요. 제가 켜들릴 테니까... 바꿔놔요. 네. 켜들릴 테니까 나가주셔야겠죠? 다들. 목히면 안 나갈 텐데. 목히면 안 나갈 텐데. 목히면 안 나갈 텐데. 목히면 안 나갈 텐데. 네. 나 정말 못 써. 어떡해. 나 정말 못 써. 어떡해. 뭔가 이게 더 슬라임 같고 느낌이. 전 세터리 같은 거 같나요? 그게 왜 뒤지 그러죠? 이건 세터리 같은 거 아니에요? 저 내가 세터리까. 네요. 이게 배터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배터리 늦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 원래 2개 작동하는 게 괜찮아요. 혹시 ABC도 뭐 하는 거예요? 높이냐면 못 나갑니다. 현전! 팝알리젓을 잘할 거예요. 안 돼. 현전을 잘할 거예요. 이거 누구예요? 아, 무슨 팝알리젓. 조회가 잘할 거예요. 빨리 굳히세요. 안 굳히지 않아. 그래요, 나가지 마세요. 그래요, 이제 드세요. 어, 이제 좀 됐어, 봐봐요. 보였어요? 여러분! 짜라란! 현커비를 다 섞어야겠어요. 그러십시오.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다는 건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생각했죠. 그래서 진짜 제게 안 한 거예요.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그냥 책을 여기다 닫고 싶은데 우리는. 왜? 그냥 이거 넣지 마요. 파란 부분. 네? 파란 부분 넣지 말고 그냥 넣을 거예요. 뭐 말이에요? 아, 개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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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자. 아, 개미다. 아, 개미다! 아, 개미다! 여러분, 이 건더기들은 뭐죠? 이것 좀 녹여있지요? 제가 녹여드려고 했죠. 아니요. 제가 녹여드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지겹다고 해요. 저는 안 지겨운 것 같았니까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걸 즐기긴 해요 영롱의 스트레스를 풀어버린 알죠 여러분? 아 근데 점점 더 배워가고 있어요 화이팅해요 우리 팀이 이긴다 우리 팀이 이긴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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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크로스잖아요 잊었어요? 어 화이팅인 것 같아요 우리 그냥 크로스에요 자 준비 시작 화이팅이나요 알았어요 하나 아이고 어 그럴 분위기가 아닌가 보네 저 지금 엄청 심각하게 들려 그럼 제가 할게요 네 어 나갔네요 러브가 그러게요 아까 안나간다고 큰소리 뻥뻥치다니 나 안나갈거야 근데 지금 나갔음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를 좀 뿌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살짝 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내면 세상에 커프테션이라서 엄청 길게 된다 그래서 엄청 길게 된다 뭐 이제까지 보는 분이 있으면 짱 최고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제 타블렛에 베이킹 써도 엄청 튀었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같이 닦아주시기를 아 여러분들 그냥 저쪽 파스할래요 우리 뭐야 카메라야? 우리 지금 좀 파스하자요 카메라요? 네 우리 지금 아주 싱겁한 상황이에요 다른 거 뭐죠? 저 친구가 제일 아니에요 러브 페이트 이거 카메라 가져왔거든요 우리 카메라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받고 여러분 보잖아요 진짜 구독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야 우리 1시간 14분 했어 어머 어쨌든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제발 좀 빰빰빰 아무튼 우리가 저희 둘이 알게는 지금 냉장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좀 섞자 이제 이 카메라를 넘어가겠습니다 너가 그게 꺼를 내가 그거 가져올게 빨리 네 그 정도 한마디 하시죠 우린 이미 다 끝났어요 알려보니 띵 아니 우리 지금 한쪽 빨리 만들어야 돼서 그래요 이거 잠깐 멈추죠 controlled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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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